15년 3월 학평입니다. 표는 HCL과 NAOH의 부피를 날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지금 가, 나가 있는데 HCL과 NAOH의 혼합 용액입니다. 그리고 혼합 후 용액에 이온수 B를 줬네. 이온수 B를 줬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 항상 비율로 주게 되면 뭔가 하나를 실제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합니다. 실제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다라는 거야. CL 마이너스가 그냥 3개 있다. OH 마이너스가 하나 있다. 이렇게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자, 가 수용액에서의 값을 그냥 실제값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CL 마이너스가 3개 있다라고 했으니까 HCL 30mm에는 HCL이 몇 개? 3개 들어있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H 플러스 3개인데 OH 마이너스 1개가 남아있으려면 염기는 얘보다 하나 더 많아야겠네. 그치? 4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이제 H 플러스 3개, NA 플러스 1개 그랬는데 이쪽을 실제값으로 놨잖아. 그치? 근데 뭐 이쪽도 똑같이 실제값이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쪽은 미지수로 한번 놔볼게요. 자, H 플러스 3개다가 아니라 H 플러스 3X개 이렇게 한번 놔보고 NA 플러스 X개 이렇게 한번 놔볼게. 자, NA 플러스가 X개니까 20mm에 몇 개 들어있으면 돼? X개 들어있으면 됩니다. 근데 H 플러스 3X개가 남으려면 HCL이 몇? 4X개가 돼야겠죠. 그치? 자, 이렇게 논 다음에 이제 이쪽 내가 실제값으로 놓은 거랑 그 다음에 이쪽 미지수로 놓은 거를 통일시켜 볼게. 어떻게? 이렇게 HCL이 지금 30mm, V미리잖아. 그치? 근데 HCL의 개수는 당연히 부피에 비례하게 될 거야. 똑같은 용액이니까. 그치? 뭐 30mm 3개면 40mm 4개 뭐 이런 식으로 통일이 되겠죠. 그치? 자, 그럼 가봅시다. 개수 3대 4X 이게 개수지. 개수의 비는 뭐다? 부피의 비일 것이다. 30대 V일 것이다. 그쵸? 자, 이거 정리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120X는 3V 이렇게 되니까 V는 뭐다? 40X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게 첫 번째 식. 그 다음 두 번째 식. 이거 가지고 하면 되겠죠. 개수 4대 X는 부피에 비해 2V 대 20이다. 그쵸? 자, 이것도 역시 계산하게 되면은 2VX는 80 이렇게 되니까 VX는 40이다. 음,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연립을 합시다. V는 40X를 여기다 때려박으면 되겠네요. 그치? 자, 40X제곱은 40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X는 뭐야? 1 나오고 V는 40 나오네요. 그치? 자, 이렇게 그럼 이제 바로 넣어버리면 되겠네. V40X는 1이니까 그냥 바로 넣어버립시다. 자, 쓱 해가지고 이거 4개지. 이거 4개지. 그치? 이거 하나고. 그쵸? 그 다음에 V는 40이니까 40mm 4개. 딱 맞네. 30mm 3개. 40mm 4개. 그쵸? 그 다음에 V는 역시 40이니까 여기는 80 들어가면 되겠죠. 20mm 1개니까 80mm 4개. 정확하네요. 그쵸? 자, 이제 다 맞았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V는 20이다. 자, V는 40 나왔죠.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지문. 그 다음 니은 생성된 물분자수. 그랬습니다. 생성된 물분자수. 산과 염기 중에 뭐의 갯수? 적은 거의 갯수 따라간다. 자, 그러면 가수용액 같은 경우는 적은 거 4개, 3개니까 3개. 그치? 나는 적은 거 4개, 1개니까 1개가 되겠네. 가가 나의 3배이다. 옳은 지문 될 것이고. 자, 디귿. 단위부피당 전체의 이온수는 HCl이 NaOH의 2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단위부피당 이온수. 자, 일단은 HCl은 30mm에 3개 들어 있죠. 그치? 30mm에 3개 들어 있으니까 얘는 1mm에 몇 개 들어 있어? HCl이 0.1개 들어 있는 거야. 그치? HCl이 0.1개 들어 있는데 이온수는 뭐야? 곱하기 2 해줘야겠죠. 왜? HCl 하나당 H플러스 하나 CL마이너스 하나 총 2개가 나오니까. 그치? 그다음 NaOH 같은 경우는 1mm에 몇 개 들어 있습니까? 20mm에 하나 들어 있으니까 0.05개 들어 있죠. 그치? 근데 역시 이온수니까 곱하기 2 해주게 되면 뭐다? 얘가 얘의 2배이다. 요거는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20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다음은 주가발응실험이다. 일단 가에서 HCl NaOH KOH를 준비한다. 그랬죠? 표로 역시 정리해봅시다. HCl 그다음 NaOH 그다음 KOH 자, 자, HCl VmL가 담긴 비커에 NaOH VmL를 넣는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 용액 같은 경우는 뭔지는 몰라도 얘가 V 그 다음 얘도 V만큼 들어있네요. 자, 그다음 다에서 나의 비커에 NaOH V를 넣는다. 다 나에서 NaOH V를 넣는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V를 넣으면 얘가 EV가 되겠지? 그 다음 라 다의 비커에 KOH EV를 넣는다. 라고 했죠? 라에서 KOH EV를 넣는다. 그랬으니까 얘는 V EV EV가 되겠네.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뭘 줬냐면 다랑 라에서 양이온수의 B를 줬습니다. 그치? 양이온수의 B가 지금 다에서는 1대2 아, 1대1 양이온수의 B가 그 다음 라에서는 1대2다. 지금 이런 식으로 줬는데 양이온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양이온이 일단은 H 플러스 그 다음 Na 플러스 그 다음 K 플러스 요거 세 가지잖아. 그치? 자, 근데 다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는 양이온은 H 플러스랑 Na 플러스밖에 없거든. 그치? 근데 요게 1대1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가보자고 H 플러스 1개 했다가 Na 플러스 1개다. 요런 식으로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Na 플러스 1개니까 이 부위에 1개 들어있으면 될 것이고 그치? 그 다음 H 플러스 1개가 남으려면 얘는 V리터에 2개 들어있으면 되겠죠. 많은 거 마이너스 적은 거고 얘는 그냥 NaOH의 개수 따라가는 거니까 그치? 자, 요거에 맞춰서 나머지를 정리를 해보면 2개 그 다음 얘는 0.5개 그 다음 얘는 2개 똑같이 이 부위니까 얘도 1개가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양이온의 수가 1대 2가 돼야 된다라 그랬고 존재하는 양이온은 2개밖에 없다라 그랬어. 존재하는 양이온이 2개다라 그랬으니까 H 플러스는 뭐야? 없는 거야. 그치? 그럼 이 녀석 대 이 녀석의 비율이 1대 2가 되면 됩니다. 그쵸? 일단은 얘가 1개니까 1대 2가 되려면 이 녀석이 0.5가 되거나 그쵸? 그럼 2대 1이 될 거고 혹은 2가 되거나 그치? 그럼 1대 2가 되겠지. 근데 0.5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기의 개수가 1.5가 되니까 모순나죠? 얘는 산성 용액이 돼야 되니까. 그치? 0.5가 아니라 아 얘는 2개구나. 그쵸? 그래서 K 플러스가 2개라서 1대 2구나.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가봅시다. 기억 나 과정 후 NA 플러스의 수와 H 플러스의 수 B는 1대 3이다. 라고 했네. 자 나 과정 후에 NA 플러스 자 나에서 NA 플러스 몇 개야? 0.5개지? 그치? 근데 H 플러스는 몇 개입니까? 많은 거 마이너스 적은 거 하게 되면은 1.5개 남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대 이거는 1대 3이다. 그치? 기억은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니은 라 과정 후 용액은 중성이다. 라고 했네. 라에서 산 2개에다가 염기가 3개지? 그러니까 이거는 중성이 아니라 염기성 돼야겠네요. 니은은 틀린 질문. 그 다음 호남용에게 단위부피당 전체 이온수는 나 과정 후 아 나 과정 후와 다 과정 후가 3대 2다. 라고 했는데 단위부피당 전체 이온수 그랬으니까 일단은 부피 아 전체 이온수를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럼 여기다가 한번 해보지 뭐 자 나와 다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치? 일단은 전체 이온수 분의 부피를 하면 되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2부2 전체 부피 분의 전체 이온수 어떻게 하면 돼? 많은 거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러니까 4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 부피 분의 3부2 분의 많은 거 곱하기 2 여기가 많은 거니까 4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2부2 분의 4 그 다음 얘는 3부2 분의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3대 2이다. 요거는 옳은 지문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기역디귿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8년 3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중화반응 실험입니다. 그리고 어 얘 이런 조건이 있네요. V2는 V1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네. 그치? 자 일단은 실험 과정이 쭉 너줄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실험 가에서 HCL과 그 다음 NaOH와 그리고 KOH를 준비한다. 이렇게 3개를 준비를 했고 그 다음 HCL V1 미리에 NaOH 10미리를 넣는다. 자 나 수용액 같은 경우는 HCL이 V1 미리 그 다음 NaOH가 10미리 이렇게 됐네. 그치? 그 다음 다에서 나의 수용액에 KOH 10미리를 넣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V1 10 이건 그대로 있고 KOH 10미리 이렇게 되는 거네. 그 다음 라에서 HCL을 V2 미리 더 넣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V1 플러스 V2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여전히 10미리 10미리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리고 각 과정 후 혼합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수 B 해가지고 이온수의 B를 줬습니다. 자 뭔진 몰라도 여기는 1대 1대 2 그 다음 여기는 1대 1대 2대 2 그 다음 여기는 1대 1대 2대 4 자 이렇게 이온수의 B를 줬어. 뭐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온수의 B가 1대 1대 2 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이온이 H 플러스 그 다음 CL 마이너스 그 다음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치? 일단은 CL 마이너스랑 Na 플러스는 무조건 있을 것이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는 뭐 둘 중에 하나가 존재를 해야겠네. 총 이온수가 3개니까 그치? 그럼 한번 가정을 또 해보자고 자 얘가 한 개고 얘가 두 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Na 플러스 두 개 그 다음 CL 마이너 한 개 H 플러스 한 개 이렇게 되면 맞죠? 그쵸? 얘가 1 들어가게 되면은 염기 세 개에다가 산 하나니까 OH 마이너스 두 개 Na 플러스 두 개 그쵸? K 플러스 한 개 CL 마이너스 한 개 이렇게 되니까 1대 1대 2대 2가 맞춰지게 되죠. 그치? 만약에 얘가 두 개 들어갔으면 3이 떠야 되지. OH 마이너스 세 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보면은 자 두 개 했다가 이거 한 개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치? 근데 4짜리가 떠야 돼. 두 개짜리 한 개짜리 한 개짜리 근데 네 개짜리가 떠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 자 V1이 지금 어때? 한 개였죠. 그치? V1이 한 개인데 네 개짜리가 뜨기 위해서는 뭔가 많으니까 이거 구경꾼 이온일 거 아니야.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뭔가 사라지기 때문에 가장 많기는 힘들겠지.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온은 구경꾼 이온일 텐데 4짜리가 뜨려면 그럼 CL 마이너스가 4 떠주면 되겠네요. 그치? 만나 한번 봅시다. 일단은 CL 마이너스 4개 그치? CL 마이너스 4개 했다가 두 개짜리 누구니? NA 플러스 두 개. 그쵸? 그 다음에 한 개짜리는 K 플러스 한 개 했다가 산 4개에 염기 3개니까 어때? H 플러스죠. H 플러스 한 개 해가지고 4대 2대 1대 1이 맞춰졌네요. 그치? 자 이러면은 이제 모순 없이 갔죠. 그치? 모순 없이 갔으니까 V2 아 V1 분에 V2 하면 그럼 뭐 나오면 됩니까? 3 나오면 되겠네요. 그치?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 이건 뭐 한 방에 찍어가지고 좀 찝찝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얘를 만약에 잘못 찍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운이 좋은 겁니다. 이거는 수험장에서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운으로 이렇게 때려 맞게 된 거고 잘못 찍었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0 10 10 다음 10 10 만약에 처음에 1 2로 안 가고 2 1로 가면은 무조건 어디선가 모순이 뜨게 돼 있습니다. 아 1 2가 아니라 여기가 2 여기가 1로 가면은 어디선가 무조건 모순이 뜨게 돼 있는데 자 한번 봐봐 자 2 1 자 이렇게 했을 때 1대 1대 2가 2대 2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자 그렇게 나오려면은 뭐가 되면 돼? 얘가 2가 돼주면 되죠. 그치? 이렇게 되면은 뭐야? K 플러스 2개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2개 그리고 NA 플러스 1개 그리고 OH 마이너스 1개 그러니까 요것도 만족시키고 요것도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돼도 그치? 그 다음 밑으로 와보면은 이제 얘는 2개 그 다음 얘는 1개 얘는 2개 이렇게 되잖아. 맞죠? 자 그러면 4대 2대 1대 1을 만족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얘가 2개 들어가야 돼. 얘가 2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CL 마이너스 4개 그치? 그 다음에 K 플러스 2개 그쵸? 그 다음에 NA 플러스 1개 H 플러스 1개 이래도 지금 이 비율은 전부 만족시키거든. 그치? 이래도 만족은 시키는데 문제가 뭐냐? 처음에 문제에서 요런 조건을 줬어. V2는 V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줬었단 말이에요. 그치?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저 조건을 만족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다시 울로 돌아가야겠죠. 운이 좋으면 한 방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치? 운이 조금 나쁘면은 조금 돌아갈 뿐입니다. 이거는 진짜 운에 따른 거지 무슨 뭐 어떤 실력이나 뭐 이런 거에 따른 차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7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표는 HCL, NAOH, K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에 대한 자료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1대2와 1대9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비율이 나왔을 때 여러분이 조금 유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1대2, 1대9 중 하나이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1대2, 9대1일 수도 있어요. 2대1, 9대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니까 조금 오픈마인드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율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순서대로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거 가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보니까 생성된 물분자 수를 줬어 지금. 생성된 물분자 수가 얘는 지금 미지수로 줬고 그다음 얘는 2개, 5개 이렇게 줬죠. 뭐 별 수 없이 이거 2개 가지고 잡아야겠네요. 그치? 이거 2개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봅시다. 생성된 물분자 수는 뭐 따라간다? 적은 것 따라가는 거죠. 그치? 적은 것 따라가니까 뭐 가정을 해야 돼. 일단은 산 염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2개다 적은 게 2개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이걸로 한번 가정을 해볼게. 오케이 얘가 그냥 2개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가 2개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4개 얘는 6개가 되겠죠. 그치? 얘는 6개가 될 건데 여기서 물분자 수가 5개다 라고 했으니까 염기의 개수가 어찌됐든 5개가 돼야겠네. 만약에 저게 맞다라고 하면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지금 여기도 지금 미지수고 여기도 지금 주어진 게 물분자 수 5개다 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찍을 수는 없잖아. 그치? 막연하게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볼게. 얘를 그냥 알파게 얘를 2알파게 얘를 3알파게 이렇게 놔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 얘를 베타게 10ml 베타게 얘는 30ml니까 3베타게 얘는 20ml니까 2베타게 이렇게 놔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식 하나가 나올 수가 있는 게 알파에다가 2베타를 더한 거 산이 6개니까 염기가 5개가 돼줘야 되지 여기는 알파에다가 2베타게를 더한 게 뭐다? 5개가 돼야 된다 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고 그치? 그 다음 3알파 2알파 베타 3베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치? 3알파 베타 그리고 2알파 3베타 이걸 가지고 지금 1대2 1대9 9대1 2대1 이걸 맞춰줘야 돼 그치? 이걸 만족을 시키면서 이걸 만족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거를 1대2 1대9 혹은 9대1 2대1 이걸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그치? 자 그럼 만족하게 한번 가보자고 자 9대1 이게 지금 뭔가 숫자가 크니까 한번 넣어보자고 자 얘가 그냥 9에다가 얘가 1 이렇게 한번 가보자 여기가 지금 숫자 차이가 크니까 그치? 자 3알파에 9개면 2알파면 6개가 되겠죠 베타에 1개면은 3베타면 뭐야? 3개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알파는 아마 3이라는 말일 거고 베타가 아마 1이라는 말일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알파 3에다가 베타 1 대입하면은 뭐다? 5 나오네 그치? 정확하게 성립을 하네요 그치? 정확하게 성립을 하니까 maybe 알파 3 베타 1이 여기서는 5는 옳은 숫자가 될 거야 맞죠? 자 그럼 이제 넣어보자고 알파 3이니까 여기는 9개 그 다음 여기는 6개 그 다음 여기는 3개 이렇게 될 거고 베타가 1이니까 여기는 1개 여기는 3개 여기는 2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가나다를 모두 혼합한 용액에서 OH-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네 그치? 자 모두 혼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모두 혼합하게 되면은 HCL 전부 해서 몇 개야? 12개가 들어가네 그치? 12개가 들어가고 NAOH 전부 하면 몇 개니? 9개 9개 18개가 들어가죠 그치? 그 다음 얘는 몇 개니? 6개가 들어가네요 그치? 그러니까 OH-의 수는 뭐야? 많은 거, 마이너스, 적은 거 그치? 24개, 마이너스 12개니까 총 몇 개? 12개죠 그치? 12개인데 어라 답을 보니까 X로 표시되어 있네 그치? 그럼 X와 숫자와의 관계를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물분자수가 X다라 그랬는데 물분자수 뭐 따라간다? 적은 거 따라가잖아 그치? 산 4개 했다가 염기 10개니까 X는 뭐다? 4가 돼야겠죠 그치? 4가 X니까 10이면 뭐야? 3X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다? 4번이 되겠습니다 14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표는 묽은 염산 Xml의 수산화나트륨수 용액을 무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 가에 사이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을 이온의 총류와 관계없이 나타냈다 그리고 용액의 가와 나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라고 했네요 어? 이거는 액성을 줬네요 그쵸? 가와 나의 액성은 염기성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자 지금 보니까 HCL과 NAOH를 섞었어 그치? HCL과 NAOH를 섞었는데 염기성이다 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용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거는 뭘 거냐면은 염기가 가지고 있는 구경꾼 이온이 무조건 제일 많을 거야 염기성이니까 NAOH가 많이 들어갔다 라는 소리잖아 많이 들어갔는데 OH-는 어차피 H플러스랑 반응해서 조금 사라질 거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많은 거는 누가 될 거야? 염기성이면 NA플러스가 제일 많은 게 될 거야 맞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음 염기성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뭐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그랬는데 얘를 그냥 실제 값으로 놔볼게요 비율은 뭐 하나를 실제 값으로 놓으면 되니까 그냥 3개 2개 1개 이렇게 한번 놔볼게 오케이? 자 그럼 이 3개가 뭐라고? NA라고 그치? 그러니까 NAOH는 30mm에 3개 들어있는 애일 거야 그치? 30mm에 3개고 HCL 같은 경우는 X미리에 몇 개인지 몰라 1개 들어있을 수도 있고 2개 들어있을 수도 있어 2개면은 어떻게 돼? OH- 하나고 CL-가 2개일 거고 그치? 1개면은 어떻게 돼? 1개면은 CL-가 1개 그 다음 OH-가 2개가 되겠죠 그치? 근데 이제 이쪽으로 한번 와보자고 자 여기는 30mm 3개니까 NAOH 60mm면은 6개가 될 거 아니야 역시 염기성이니까 얘가 제일 많아야 돼 그치? 응 NA 플러스가 제일 많아야 되고 자 그러면 6대 얘는 어떻게 되니? 6대 4대 2 이렇게 맞춰지겠지 그치? 6대 4대 2 이렇게 맞춰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X에 만약에 얘가 1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만약에 1이다라고 하면은 X X미리에 1 들어가야 되죠 그치? X미리에 1 들어가면 6대 4대 2라는 이온이 나올 수 있니? 없죠 그치? CL-1개니까 1이 무조건 떠야 되잖아 그러니까 X미리 1개는 뭐다? 나가리가 된다 그치? 그러므로 HCL은 뭐야? X미리에 2개가 들어가야 돼 1이면은 6대 4대 2가 안 나오니까 2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NA 플러스 6개 그치? 그 다음 OH-4개 그 다음 CL-2개로 정확하게 개수가 맞춰지게 되는 거죠 아 X미리에 2개구나 자 그러면 이제 이쪽도 채워주면 되겠네요 그쵸? X미리에 2개고 NAOH는 10미리면 몇 개야? 1개 되겠네 30미리에 하나니까 그치?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CL-가 2개 있고 그치? H 플러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 NA 플러스가 하나 있겠네 2대 1대 1인 그래프를 고르면 되겠죠 그쵸?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7년 3월 합형입니다 표현은 HCL, NAOH, K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에서 나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또 역시 혼합 용액의 양이온수의 비를 줬어 그치? 근데 양이온수의 비죠? 양이온수의 비인데 가 같은 경우는 H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가 다 있는 것 같아 양이온수의 비가 3개가 주어진 걸 보니까 그치? 근데 나는 지금 2개 뺏기 없죠? 그치? 2개 뺏기 없다라는 건 여기는 뭐다? H 플러스는 없다라는 소리죠 그치? 뭔가 이게 조금 더 작기 편할 것 같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누군지 몰라도 얘 3개 있으면은 1개 있다 그러니까 NA 플러스가 3개면 K 플러스가 1개일 거고 K 플러스가 3개면 NA 플러스가 1개겠죠 그치? 자 그럼 한번 가볼게 K 플러스나 NA 플러스 중에 하나인데 이쪽이 숫자가 크니까 얘를 3개 갖게 그냥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야 모순 뜰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mm 1개 갖게 그러면 NA 플러스 3개 K 플러스 1개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이거 1개 그치? 20mm 1개니까 30mm 3개니까 5mm면 0.5개가 되겠네요 그치? 자 그러면 봅시다 K 플러스 1개 했다가 NA가 지금 0.5개잖아 그치? 그러면 K 플러스가 1개 NA 플러스가 0.5개 그러면 H 플러스도 지금 0.5개가 남아야 된단 말이야 2대 1대 1이니까 아 H 플러스도 H 플러스가 0.5개가 남기 위해서는 얘는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어야겠죠? 많은 거 마이너스 적은 거 1.5 해서 0.5개의 H 플러스 그럼 10mm 2개니까 여긴 20mm 4개가 되겠네 자 모순 없습니다 자 염기도 4개 산도 4개니까 중성이죠? 중성이니까 H 플러스 없는 것도 맞지? 그치? 그러니까 모순 없으니까 숫자는 전부 옳은 숫자가 되겠네요 그쵸? 뭐 물어봤는지 볼까요? 가에서 생성된 물분자 그 다음 나에서 생성된 물분자 그랬네 물분자 뭐 따라간다? 적은 거의 개수다 산과 염기 중에 적은 거의 개수 자 가에서는 물분자 염기가 1.5개 산이 2개니까 적은 거의 개수 1.5개 생성될 거고 나에서 물분자 4개 4개니까 그냥 물은 뭐다? 4개 생성되죠 그치? 그러니까 3분의 8이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